아! 이거 소속 일자리가 없단 말이야! 참네들! 저기요 아저씨! 안녕하세요! 저 아시죠? 아 네! 연희씨는요? 연희요? 민희가 표 맞게 놨는데? 아 그 표 줘주세요! 저 연희! 이따 여기서 만나게 했거든요? 아 그래요? 에이씨 참! 나도 들어가야 되니까! 가지고 계세요! 아 잠깐만! 잠깐만! 나 들어가야 되니까! 감사합니다! 저 아저씨! 아! 이따가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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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